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릅니다. 보대 김옥천 기자입니다. 롯데쇼핑은 온라인 식료품 시장 경쟁 강화를 위해 내년 말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최첨단 물류센터를 조성합니다. 2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함께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입니다. 청년 고용률 50% 달성을 위해 이처럼 부산시는 앞으로 5년 동안 30조 원 규모의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막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재 양성과 근로환경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첨단 반도체와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앵커 기업 유치가 우선돼야 합니다. 또 다른 일자리 창출 방안인 창업펀드 1조 2천억 원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활용 방안이나 산업은행 이전 등과 관련해 면밀한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산업은행이 오게 되면 펀드 투자자들도 우리 지역으로 많이 내려오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부산 지역의 펀드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해 5천 명의 청년이 순유입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옥철입니다. KBS 뉴스 김옥철입니다.